한국국토정보공사 제4회 농협 하나로마트와 사단거빈 한국성호협회가 함께하는 정계산 자연보호 캠페인 그 화려한 시작을 열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성호협회가 함께하는 멋진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5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우들의 기량도 좀 느껴보시고 기량은 제 이름입니다만 그리고 올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C TV의 VGA 특공대 해설을 맡고 있는 이름만 기량 기량이 풍부한 성우 박기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정 무공의 농산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급해 주시는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로마트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이웃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식순이 아주 짧긴 하지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알차게 오프닝으로 우리 품바팀이 멋진 무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품바 공연이 준비가 됐는데요. 다울예술단의 공연입니다. 우리 다울예술단은 서울시문화재단 사랑나름 공식 지정 공연단체입니다. 이 다울예술단의 부단장이신 김웅삼 선생의 판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웅삼 다울예술단 부단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라가신 가시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이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저기 영화 세 편제 많이 보셨죠? 거기에 주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는 그냥 들으면 안되고 들은 갑을 해야 되는데 취임새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쭈구리! 그 말을 하면 안되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 꽃이 피니 분명코 보미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만은 세상사 쓸쓸허드라 나도 허진 청춘일느니 오늘날 백발한 신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영었을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을 여그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혹은 방초 성화시라 옛부터 일러일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한도 삽붕 유란해도 제저 얼개를 콕이지 않는 황고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돌아오고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무한 천찬바란 백설만 펄펄 그 날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세월백 천체백헌이 모두가 백발을 버시로나 부정세월은 하도 없이 흘러가고 이제 청춘도 아차 한번 긁어지면 다시 청추를 흩느려라 오하 세상 본인네들 이래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의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시 오면 반 오십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부흥망산 체벌 흥기로나 자 하후에 반반신술은 무려 생겨는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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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가후 청춘들이 다 넣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끄나 불러지기엔 개수나무 흩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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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뜻흩 보내 버리고 나무 짚은 니네들 서로 모아 한잔 한잔 먹소 그만먹게 허여가면서 그릉커리 고 놀아보세 네 감사합니다 네